오늘은 제가 유재형입니다 님이랑 님이 이 역할을 해줄거네요 렐라스무스러스 드디어 보기입니다 메디 액션 아아아아악 다 구다 먹었다 1초만에 이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린롱하고 화면에서 다시 떨어졌어요 아아아아아아악 다행히 위에서 들면? 안돼 안돼 아가미를 막으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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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미를 막으면 아가미를 막으면 아아악 마지막 반 숙을 보랬잖아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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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 박사님까지 먹어버렸네요 내 세폼과 아픈 코트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안녕